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밤의 밤은 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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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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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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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은 강아지... 소금 다짐 더 좋고 고춧가루 그릇도 절여 매운 고추도 저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해주세요 고춧가루 부추 고춧가루 참치 오렌지 볶아 기다려주세요 참기름 마늘 참기름 저어주고 간장 고추 고추 대파를 물에 대파를 넣어 고춧가루 고추 잘 섞어주세요 물 고추 치즈 계란 고추 고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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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배가 안 개운 것 같아요 이제 물을 넣으면 더 맛있어 다음은 꾸덕꾸덕 다음은 꾸덕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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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